이건 쥐물고 나왔어? 콩아 그거 물고 나왔어? 밖에 나오는데도 이거 쥐물고 나왔어? 그렇게 좋아? 콩이 장난감 뺏으러 가야겠다 콩이 장난감 빼주러 가야겠다 콩이... 콩이 장난감 빼주러 가야겠다 어디까지 몰고 가게? 아이고, 아이고. 콩아 어디까지 굴고 가게? 장난감빼 들어가야겠다. 콩이 꺼 장난감. 콩이 꺼 장난감빼 날아가야겠다. 어휴 오줌.. 오줌 쌀 때 잔 콩이 거 샀는 것 같다 너무 오줌 쌀 때 매장이다 오줌 덜 싼 거 아니야 콩아? 오줌 덜 싼 거 아니냐고 콩아 이제 저장 공간이 어때? 그래 콩아 장난감 놓고 오래잖아 놔두고 왔어야지 이거 장난감 또 마당에다가 놔두고 잊어버렸다고 또 울고불고 난리 치겠구만 너 그때 귤 장난감 없다 줬어 그거 잊어버렸지 콩아 언니 갈게 안녕 콩아 언니 갈게 안녕 콩아 언니 간다고 언니는 이제 갈거고 그걸 왜 그렇게 물고 다니는거야 귀여워서 봐줄게 너무 귀엽네 다음에 올 때도 그거 물고 있어 다음에 올 때도 물고 있어 콩이 잘 있어 안녕 룸콩이 잘 먹어 trip tidur d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